지난화의 이야기 아린은 그분을 직접 만나러 가며 끝이 난다 다 왔다 보란신구님 자리에 계시겠지? 하... 저...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이러면 안되는데 묘왕아 보란신구님 아무도 없나요? 저... 저기요? 묘왕아? 아... 아무도 없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씨...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없이 들어와도 되나? 어... 죄송합니다 어... 자네... 혹시 다리인가? 어... 네... 저를 아시나요? 다리... 오랜만이군 갓난애기 때 본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컸다니 아... 안녕하세요 뭐... 여기 온 이유는 알겠네만 다네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왔지? 아... 그것도 왔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 네 말해보렴 그... 다리의 호흡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 다리의 호흡을 배우고 싶다로? 네 음... 다리의 호흡이라 알려줬은 인내만 다리의 호흡은 해의 호흡과 비슷한 호흡이라 선택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어 너가 만약 선택받지 못했다면 시각 남비일텐데 그래도 괜찮겠나? 네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알려주겠네 훈련은 지금부터 밥부터 먹지? 밥부터요? 이걸... 이걸 다 먹어요? 응 먹는 것도 훈련 다 먹기 전까지는 숟가락 내려오고 놓을 생각 안 하는게 좋을걸세 아니...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다 먹지? 먹는 것도 훈련 빨리 먹자 네 알겠습니다 이걸... 잘...잘 먹겠습니다 아...이구씨 우와... 어후... 와...진짜... 너무...너무 배부른데? 오호라... 이걸 진짜 다 먹다니... 아... 다...다... 다 먹으라메요... 진짜 죽을거 같아요 배가 터질거 같아요 진짜로... 뭘 이거가지고 약한척 하지마렴 이제 시작이라네 따라오게나 네? 어...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면 되나? 저희... 얼마나 더 가나요? 어... 도착했네 도착했네 여기라고요? 폭포?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자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훈련, 명상 자네 마음으로 할 수 있는건 다 알 수 있지 여기서요? 그럼 저... 보랑신구님 그래 여기... 폭포가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명상이랑 훈련들을 뭐 다... 다... 어떻게 하죠? 자네는 나은 보고 따라하면 되네 어...어... 네... 뭐지? 흠 뭐야 저렇게만 가만히 있으면 훈련이 된다고? 뭐... 나도 일단 해보면 알겠지만 뭐... 뭔지 모르겠네 폭포를 맞으라고? 어이씨 아파! 뭐야 물줄기가 장난 아닌데? 이거를 어이씨 아니... 아니... 거기다... 차가운데? 아니... 어... 이걸...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마... 맞는게 가능한가? 어... 일단 뭐... 하라니까... 하... 하긴 하겠지만... 어... 어... 그럼 내 빨리 오게 어... 네...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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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다시 다시... 오호... 이제야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 이제... 훈련을 해볼까? 어... 으... 으... 추워... 아... 네... 네... 제발 훈련하러 가요 저희... 아... 추워... 하... 어... 따라오게 아... 네... 으... 아... 추워... 으... 아... 어... 오... 좋네... 일단...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한번 사용해보게 어... 최고의 형이요? 어... 그래... 최고의 형... 아... 아... 네 알겠습니다... 해보자... 물의 호우... 제 12령... 잔잔한 물결... 따라... 아... 네... 일로 와보렴... 아... 네 알겠습니다... 후... 어... 아... 음... 뭔가 이상해... 달아... 네...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달의 호우... 한번 보여주겠니? 어... 네 알겠습니다... 후... 쓰읍... 달의 호우... 제 1령... 암월... 밤의 궁궐... 아... 씨... 아직인가봐요... 아니... 아니야... 아직인게 아니야... 넌... 달의 호우를... 사용하지 못하는거 같네... 어... 그런가요? 아... 아... 그래도 뭐... 지금까지... 수고했네... 아...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안동이는... 내가... 무사히 꼭... 찾아주겠네... 불던이한테... 안부... 전해주고... 난 가겠네... 아... 네... 들어가보세요... 그래... 잘있고... 하... 하... 달의 호우도... 못하는건가...? 어...? 저게... 뭐야...? 사람인가...? 어... 뭐... 뭐야...? 열기...? 제 11형... 잔잔한 물결... 제 10형... 생생유저... 아... 어... 됐다... 처리... 처리한건가...? 어... 뭐야...? 처리한게 아니었어...? 다... 다시... 다시 해보는거야... 어...? 어...? 물러다있게... 내가 처리하겠네... 처리... 했다... 모락니... 뭐야...? 생각보다... 약하군... 다치신데 없으시죠...? 그래... 아주 멀쩡해... 아...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오신거에요...? 하... 아까... 혈계기척을 미세하게 느껴... 다시 돌여왔네... 진짜... 있을줄이야... 아... 그런거군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충분히 너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녀석이었어... 얼른 들어가보게나... 아... 네... 그러면 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아... 네... 안녕히계세요... 하... 타고하네... 마이 붙잎아 그양 소에게 클릭 창 주문한 거리 attic 감사합니다.